난 하나도 모릅니다. 그 참 그... 야! 소프라스가 어디 갔었어? 너 회장이잖아. 열심히 좀 해라. 야야야야. 저 유리 어디 갔노? 어? 너 왜 깨졌어? 어? 진짜 깨졌네? 어? 진짜 깨졌네? 어? 어? 저 유리 어디 갔노? 수고들 하십니다. 수고들 하십니다. 수고들 하십니다. 네. 선생님. 아이고. 잘 지내셨습니까? 반갑네. 아 참 두 분이 사제지간이라고 하셨죠? 그렇습니다.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겠네요. 내일부터 문학 1을 맡으실 겁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강세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자리는요. 아. 여기 정인재 선생님 옆자리가 좋겠네요. 아 수업은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네 선생님. 그래. 내일 뵙겠습니다. 반가웠어. 잘 왔네. 아 참. 애들 관리 좀 똑바로들 하세요. 특히. 이 반 정인재 선생님. 예. 예. 똑바로 하시라고요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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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맞지 케이크? 아 맞네 너 심부름 잘하고 다니냐? 맷집안은 좋더라 신경 끄시죠 어 그러려고 학생은 학생 화장실을 써야지 다음부턴 안 봐준다 가봐 영호야 잠깐만 수업시간은 어디 갔었니? 화장실이요 여태 숨어 있었던 거야? 힘들었겠다 왜 유리창 깨진 것 때문에? 혹시 봤니? 누가 그랬는지? 제가요 네가? 왜? 야 왜 그랬냐? 뭘 애들 앞에서 나 바르니까 좋냐? 너 내가 쉽지?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